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이렇게 섭취하면 해롭다 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액기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비타민도 일종의 보조식품이잖아요 그런데 단백질 보충제는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백질 보충제도 역시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1kg당 1g의 단백질 보충제를 초과하시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록이 있다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무록하고 콩팥 기능하고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치의와 함께 상의를 하시고 콩팥 기능 검사를 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으면 1kg당 1g 정도를 섭취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콩팥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 절반으로 줄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암 환자가 복용하는 비타민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타민 A와 비타민 E를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종합 비타민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종합 비타민을 그냥 메리슨 캐비넷에 놓고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것이고 수용성은 물에 녹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에 녹는 것은 몸에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독성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용성은 과다 섭취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 간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해독이 되고 또 배설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주로 되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가 될 수 있는데요 비타민 D와 비타민 K는 굉장히 활발하게 몸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A와 비타민 E의 과잉 복용입니다 그래서 정제로 과잉 복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시고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암환자나 또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비타민 A와 비타민 E를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흡연자들이죠 그래서 흡연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베이타 케르틴 정제를 복용하게 하고 한 그룹은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게 하고 또 한 그룹은 당근을 터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 명 단위로 봤을 때 폐암, 전립선암, 방광암, 위암 발병률이 증가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큰 논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특별히 담배를 피우고 또 방산선에 노출이 되거나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는 분들은 특별히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베이타 케르틴 정제가 좋을 것 같아서 복용하게 했더니 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증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는데 당근으로 베이타 케르틴을 섭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양한 암 발병률이 감소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제로 농축된 것을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같은 양이나 소량이라도 여러분들이 베이타 케르틴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날것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익히시거나 살짝 데치셔서 드시면 베이타 케르틴 흡수량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근은 다른 좋은 물질들이 함께 포장이 되어 있고 섬유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암 발병률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의 경우도 굉장히 잘 기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비타민 E의 경우는 50mg을 몇 년 동안 복용하게 했습니다 정제로 그랬더니 방광암 위암 그리고 심장병이 오히려 증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채소도 못 사먹고 영양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도 좀 잔뜩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신 것이 사실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종합 비타민 레이블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성 비타민 B 컴플렉스 그 다음에 무기질은 여러분들이 물을 잔뜩 드시면 사실은 배설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해독이 비교적 쉽게 되는데요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은 해독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요 지방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 혹은 복용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비타민 A의 경우와 비타민 E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타민 D나 비타민 K는 몸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성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A와 E는 굉장히 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종합 비타민 정제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치료로 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25mg이 가까운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25mg을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비타민을 일반적으로 한 알씩 드시게 되면 비타민 A에 과잉 복용할 가능성은 없는데 비타민 E를 제가 보니까 과잉 복용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이 비타민 병에는 60 IU 인터내셔널 유닛이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의 200% 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루에 필요한 양이 비타민 E의 경우는 15mg 정도거든요 60 IU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200% 두 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3배가 됩니다 mg으로 따지면 45mg이잖아요 그러면 45mg이면 독성이 될 수 있는 50mg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E의 과잉 복용에 이르는 양의 그 비타민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mg과 50mg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비타민 정제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가 이것이 과잉 섭취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 E를 정제로 복용하는 것보다 채소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채소로 골고루 이렇게 해 먹으려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비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잘 살펴봐서 내가 어떻게 채소를 섭취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이나 다양한 채소의 혜택을 생각하면 거기에 투자하셔도 정말 굉장히 값진 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비타민을 채소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타민 정제에 대한 질문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참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채소를 통해서 드시면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지용성인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있고 브라질넛을 같이 먹고 있는데 과잉 복용이나 섭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잉 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4g 정도 4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라질넛도 하루에 20g 무게로 쟀을 때 20g을 초과하지 않아야지 셀레니움 독성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알 정도 드시면 여러분들의 중성 지방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넛이 감소시키는 LDL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3와 브라질넛을 같이 드시는 것은 괜찮으신데 초과하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메가3 하루에 4알인데요 2알 2알씩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3알이나 4알을 드시면 위산이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고 브라질넛은 좋은데 4알 이것도 4알이니까 기억하기 쉽네요 두 가지가 다 4알인데 4알을 섭취하게 되면 브라질넛 20g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드시면 역류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감소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절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두뇌 기능도 민첩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과잉 섭취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금 과다 섭취를 한다고 해도 비타민 B 컴플렉스나 비타민 C는 후유증을 별로 체험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경우는 아주 메가도스를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메가도스 때문에 혜택을 본 분들도 있지만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은 사실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같이 드셨다 아니면 다른 채소 중에서 악세일릭 에시드라는 산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비타민 C의 양은 90mg인데 1000mg 이상을 매일 과잉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타민 C의 경우는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음식을 통해서 드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극소수인 경우에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비타민 C 섭취가 도움은 됐지만 장기적인 복용에 있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오렌지 종류나 귤 종류의 비타민 C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렌지나 귤 종류보다는 고추 종류의 거의 두 배 이상이 들어있는데요 푸른색, 초록색 고추보다 붉은색 고추가 또 두 배 이상 더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합 비타민 바로 여기 음식에 있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고 또 이게 비싸다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조금 절약을 하시더라도 음식을 통한 종합 비타민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정제는 내가 결핍 현상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할 수 있는 위험이 혜택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정제를 복용하는 것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고요 종합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봐가지고 아 이건 초가 됐네 초가 안 됐네 이렇게 걱정을 하셔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으로 드시게 되면 그것을 걱정하시지 않고 골고루 무지갯빛 채소를 드시게 되면 그냥 미리 준비만 하시면 수용성이든 주용성이든 다양한 비타민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 또 생채소와 익힌 채소의 비타민 함유량 항산화제 함유량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강의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비타민을 어떻게 또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지 또 항산화제를 어떻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익힌 채소와 생채소 어떤 것이 좋을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관심있게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